안녕하십니까 어설픈 농구입니다. 이제는 가을입니다. 가을이고 해서 이제 지난번에, 지난 5월달에 수확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감독님 누나 보이소. 그래서 해놨는데, 고라니가 입도 좀 따먹었다. 그래서 오늘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고구마 수확. 그리고 여기 보면 땅콩이 있습니다. 땅콩 수확. 좀 말라 캡니다. 다른 모습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오케이. 자 작업 시작. 인부 출동. 자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딱 뒤가 해놔 놓고 이거는 다 먹어도 됩니다. 오늘 수는 다 먹습니다. 순은 제가 순은 다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다 먹어요. 고구마 순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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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구마 순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뭐 반찬으로 먹습니까? 이거? 이거 봐라. 막 달려오네. 이야. 지게대. 우와. 엄마 너나 너나. 우와. 자주세. 이야. 자주세. 우와. 아이고. 아이고. 내 네 맘 안다 짱네. 네. 네 맘 안다 짱네. 일단 이거 한번 집이 보이소. 고구마가 있나 있나? 여기 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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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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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타인데 신바타. 뭐야. 우와 개미. 우와. 고구마가 야. 이야 이거 우리집에 옷 들고 가겠다. 개미 많아가 이거. 우와. 이야. 올게 고구마는 내가 작년에 좀 실패했지만 올해는 고구마가 많아. 우와 색깔. 김수빵 맞나 이거? 맞습니다. 와 이거 색깔. 이야 색깔. 이야 색깔. 색깔. 왜 봐라 이거? 아이고. 나비. 아이고.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이야. 색깔 이거 동영상은 얼마나 사나? 이거. 형이 보면. 진짜 자주 세기네.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안하고. 작년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올해는 성공이라. 대성공. 와. 형이. 형이. 형이 뭐 반찬 해보셨어요? 여기 보면. 고구마가 이제 막 나오잖아. 감독님 고구마 잘 됐지요? 위에서요? 그럼 이걸로 내가 새 고구마. 이게 그 반 고구마다. 반 고구마. 우와. 반 고구마인데. 잠깐. 어. 요러면. 이거 녹아진다고 내가. 진짜 깽이 깠는데. 여기 봐라. 여기 또 있잖아. 여기. 우와. 여기 들어가 있지? 우와. 요거는 요렇게 하면 돼요. 맛있겠죠? 와. 색깔 진짜 맛있다. 그래. 이거 봐라 이게. 이마트에서도 안 파는 겁니다. 안 팔지? 안 팔지? 이맛 다 파는 게. 이거 봐라 이게. 다 팝니다 이맛. 이거 봐라. 이야. 오늘 뭐 다 갈러 가라. 우와. 아잉? 이거는 자 밑에 갖다 줘라. 고구마 줄기 따라갖고. 야. 고구마 줄기 자르고. 밑에 떼 지워라. 고구마 줄기. 고구마 뒤지예? 어. 그거 따라갖고. 이거 자. 지금. 어. 내일부터 이틀간 비가 온다 카네. 그래갖. 내가 요거 땅콩도. 조금 더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소. 감동이 안 보이소. 땅콩이 지금 딱 먹기 좋게 됐다. 달토리 안 잡고. 오늘 요거 수확해 가. 어. 삶은 뭐지 뭐. 올게 많이 달렸지? 어. 우리 형님 거. 잘하이소잉. 예. 한 개라도 거 날라가면 안됩니다잉. 그래갖. 확인해보자. 봐라. 여기 다 있네. 봐라 이게. 이거 한번 더 준비해야 된다. 이 아까번 땅콩이. 한 개도 빠지면 안돼. 그래갖. 다 소갈반에 빠르게. 이렇게 하면 안되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그게 뭐 상품이 있구들. 그거만 충분히 더 지켜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빌린 멀찍을 찍게 내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빌린 멀찍을 찍게 내고 이렇게 다 대조를 하고 나서 내년에 또 농사질러 가면 빌린 데는 어디래? 그거는 안주니까 아프게 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캤니라? 네? 캤니라? 네. 아 이거 캐야지 이제 자 이렇게 해가 빌린 멀찍을 빼놓고 자 이거 고구마는 감성되다 보이소 여기는 밖에 캐는 데고 이렇게 섬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삭 캐야됩니다 사삭 여기 여기 밑으로 이제 자르라고도 여기 봐라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이렇게 신밧따라 신밧따 여기 고구마가 많이 깊게 박혀있네 이렇게 딱 좋네 이거 묵기 고구마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놔고 요 감독님 고구마를 맛있게 묵버리지다 내가 그래도 고구마를 먹던 2년차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땅콩 농구가 어떠십니까? 괜찮네 김수빵은 어떻게 부터? 많이 드릴게요 땅콩은 땅이 너무 높고 고구마치 땅콩은 너무 높고 땅콩은 너무 높고 빠져야 되는데 저는 저쪽보다 씨앗이 더 쩝다 저쪽에 보다 땅은 좋은데 씨앗이 더 쩝다고 정동! 땅콩 좀 따요 땅콩 고구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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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만큼 나왔다 날씨도 겁나게 덥고 날씨도 겁나게 덥네 딱지도 못하겠고 그래도 왜 하노? 확인해야되고 고구마치 땅콩은 한구랑 했고 이제 한구랑 두구랑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고구마치 땅콩 수확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닭딱 탈어주면 이렇게 땅콩이 자 이렇게 김수빵 이건 땅콩 고구마치 고구마치 땅콩 오늘 얼슬픈 농장에서 여름내내 개하는거 오늘 수확했습니다 나중에 수확했는 과정을 한번 더 보여드릴건데요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모기도 많이 먹고 와네 건너에 많이 먹네 오늘 얼슬픈 농장에서 우리 막내 동서 우예동서 세떼동서 둘이나 빠졌습니다 얼슬픈 농장에서 고구마 땅콩 수강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